오늘은 상어 대 고래를 할 거에요. 먼저 고래팀 혹등고래 향유고래 범고래 대왕고래 돌고래 상어팀은 고래상어 대왕오징어 대왕오징어 백사마리 풍살비상어 그리고 고래상어 일시정지 다시 시작하고 있어 땡 어디죠? 상어팀의 보스는 누구인가요? 상어팀의 보스는 홍살비상어 고래팀의 보스는 대왕오래 조합 도화할게요 탑살기 poke 롱롱롱롱 안에서 룩크 지고 아니야 샅팀이 손이 우리 친구랑 롱롱롱롱 추석에 두잖아 그러면 비밀의 oportun 우살비상어 우살비상어 사모 이제 구례상어 투어 시작 부 부 부 그다음 순회 나는 사망 가장 큰 월요일이지만 순회에서 공격을 안하나보여 mysterious 어려웠어요 백사리 범웅고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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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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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틴버스 전국어 개 밖에 안 이제는 나도 화났다 지방 아니야 나 이제 화났어 고래성어클 띵띵띵 호똥고래는 착해서 봐준다 호똥고래 사망 이제 오징어 푸오오! 이제 두념으로 두념으로 이제 향료를 했다 동요머리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문어보다 오징어가 아니 오징어보다 문어가 맛없어 얘는 그냥 꿀꿀 삼켜서 사망 이제 남은 건 망했어 우리 팀 하나밖에 안 남았어 돌머리 사망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뭐라 이겼어요? 고래팀 생